안녕하십니까. CBS에서 이단사이비 특별취재단장을 맡았던 변상욱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제는 늘 CBS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 대구 CBS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를 마련합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 대구대명교회에서 7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진영식 신현웅 목사, 대구 2단 상담소의 이동원 소장 등 국내 최고 2단 전문가들이 강사로 특별강연자로 참여합니다. 저도 특강순서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CBS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